세미얼 스마일스의 자조로 눈 위인의 실생활에서 교훈을 인용,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어그로 시작해 자기에 대한 진실한 성실이 만인에게 통한다는 신념을 많은 사실에 의거하여 설명했다. 이 책은 널리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1. 조급해하지 마세요. 급한 사람은 실수가 많습니다. 외곽 내 유형과 외윤의 강형, 지나치게 신중한 사람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도 망설이다 이를 그르치고 지나치게 덜렁대는 사람은 성공보다는 낭패볼 확률이 더 높다. 현대는 이 두 인물의 절충형을 원한다. 2. 화를 내지 마세요. 이성을 잃어 가슴을 멍들게 합니다. 내 속에 감춰진 또 다른 나,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다. 그러나 어떤 상대에게 알맞는 정도로 적당한 시기에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뿐더러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3. 시기하지 마세요. 창조와 생산이 중단됩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의 차이,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한테서도 배울 것이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한테도 배울 것을 취하지 못한다. 자신의 실수를 깨끗이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다. 4.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용기가 있는 곳에 희망도 있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힘에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결단력과 용기뿐이다. 5. 외로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삶을 최대한 즐기자. 주어진 일에 기뻐할 줄 알고 유쾌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삶이다. 꼭 눈에 보이는 결과를 일으켜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명예를 얻고 불을 쌓는 것만 위대한 인생은 아니다. 6. 못남을 한탄하지 마세요. 그 모습 그대로 승리를 보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남에게 성실할 수 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남에게도 성실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남에게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7. 속이지 마세요. 몸의 종기를 키우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양심은 영혼의 소리, 양심의 소리는 결코 우리가 알아들을 만큼 큰 울림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인도 보내지 않는다. 다만 느낌으로 알 수 있다. 8. 게으르지 마세요. 스스로 파괴시키게 됩니다. 인생의 지름길은 없다. 시간처럼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잘 보낸 24시간은 헛되이 보낸 일생보다 값지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헛되이 보낸 일생보다 값지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일종의 자살 행위와도 같다. 9. 얼굴을 찡그리지 마세요. 인생의 승패가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웃음의 성공학. 명랑한 성격은 인간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좋은 토양이 된다. 그것은 밝은 마음과 강인한 정신을 길러준다. 쾌활한 마음이야말로 정신 고향시키는 최선의 약이다.